안녕하세요 스튜님들 게으른스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인 몽두몽두와 함께합니다. 미니백 느낌을 내는 예쁜 체인 월렛을 드리는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은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가 돋보이는 사첼백입니다. 사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모양이고 숄더로도 토트로도 들 수 있는 가방인데요. 자석으로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 덕분에 짐이 많은 분들의 출근 가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몽두몽드하면 고급스러운 소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 가방도 이태리를 대표하는 명품 소가죽으로 제작이 돼서 부드러운 촉감 못지않게 눈으로 봤을 때에도 이미 아 이 가방이 굉장히 좋은 소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방의 무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컬러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블루브라운인 것 같아요. 스커트 코디에도 팬츠 코디에도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은근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멋진 가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몽두몽드의 시그니처 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하프문백입니다. 제가 이전에 룩북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래식 레더 하프문백 미니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같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이 크기와 소재가 좀 달라요. 물론 미니 사이즈도 수납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이 제품이 저 같은 보부상에게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크기입니다. 내부에도 포켓이 두 개가 있어서 작은 소지품을 보관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가죽도 미니 사이즈와는 다르게 매끄러운 윤이 나는 민자무늬의 가방이어서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는 가방이에요. 블랙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멀리서 봐도 하프문의 둥근 쉐입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끈 길이를 조절해서 크로스로도 숄더로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코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매력적인 마그네 토트백입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보스턴백과 비슷한 모양인데 비교를 해보면 가로폭이 확 좁아졌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멜 수 있으면서도 괜찮은 수납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컬러는 버터베이지와 모카브론 컬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가방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스러운 크랙이 가 있는 가죽이에요. 이런 가죽이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출할 때에도 마음 편하게 메고 나갈 수 있어서 좋고요. 가방의 핸들은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기 때문에 숄더로 매면 겨드랑이 밑에 안정감 있게 착 붙는 느낌이고요. 토트로 들었을 때에도 어색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캐주얼은 물론 포멀루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니까 크게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체인 월렛 제품입니다. 무려 7가지의 다양한 컬러 선택지가 있어서 기본인 블랙에서부터 화려한 레오파드까지 이 중에 무조건 여러분들의 취향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시계를 연상케 하는 잠금장치가 포인트가 돼서 밋밋하지 않아요. 열어보면 아코디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넉넉한 수납칸이 있어서 여러 장의 카드를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옵션에서 체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미니백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쯤에서 스튜님들을 위해서 마련된 몽드 몽드 이벤트를 소개할게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방금 보신 몽드 월렛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자세한 응모 방법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